오늘 훈련은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리스트컬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훈련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했다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 오늘 210까지만 한 다음에 스피드워크를 진행했는데 스피드워크는 200km로 한 번씩 8세트를 진행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1분 이내로 제한을 했는데 총 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총 걸린 시간이 6분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낌 좋게 수행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해볼 이야기는 강도와 볼륨 그리고 타고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많은 분들을 지켜본 결과 타고난 분들일수록 적은 볼륨으로도 몸이 굉장히 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본 바로는 어떤 분은 텍사스 메소드라는 훈련법 갖고도 스쿼트를 240까지 성공하신 분을 제가 직접 봤고 운동 경력이 1년도 채 안되는데 그리고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원활행 가까이 하고 또 한 번은 아주 가볍게 변형 운동을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300kg 가까이 하시는 분도 봤고 주변에 또 운동 경력이 굉장히 짧고 거의 어떻게 보면 제멋대로 운동을 하는데 내 느낌대로 하는데 체중 대비 굉장히 운동을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타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냥 볼륨을 적게 가져가고 강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몸에 반응을 잘한다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강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분들은 굉장히 타고난 분들 적은 볼륨으로도 몸이 굉장히 잘 반응하는 분들입니다. 타고나지 않은 분들도 이런 과정은 겪습니다. 적은 볼륨으로도 몸이 잘 반응하는 근데 거기서 멈춰지는 시기가 약간 빠릅니다. 그럼 이 멈춰지는 시기가 오면은 어떻게 해서 더 강해져야 되냐라고 한다면 제 경험에 의하면 볼륨을 높여야 됩니다. 볼륨을 높이면서 훈련을 수행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볼륨의 저항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볼륨의 저항성이 높아지면은 웬만한 볼륨으로는 몸에 잘 반응이 없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게 제 현재 상태가 볼륨의 저항성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유전적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내가 억지로 볼륨을 더 때려 넣으면은 오버트레이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여기서 어느정도 계속 올리기보다 약간 간당간당한 정도에서 훈련을 좀 더 그대로 갖고 가보는 겁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볼륨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좋아져서 더 많은 볼륨을 가져갈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수행 능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엘리트 체육을 하신 분들 수영선수가 됐든 다른 운동을 하신 분들이 볼륨을 소화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걸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류샤워준이 약간 지구성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하는 도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은 타고난 분들도 성장을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성장이 멈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자세가 어느정도 객관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볼륨을 잘 쌓아서 훈련 계획을 잘 잡아서 볼륨을 쌓아야 됩니다. 또 강해지신 분들, 단기간에 강해지신 분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했는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강해서 강해진 거지 그 적은 볼륨, 텍사스 메소드가 됐든 일주일에 세 번 하는 이런 운동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만 본인의 유전자 한 개 이상을 가려고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너무 무리되지 않으면서 볼륨을 잘 쌓고 차분하게 몸을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잘 듣는 사람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한계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더 올라가는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팁들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NBA, 농구를 한다고 NBA에 갈 수 없듯이 우리 모두가 타고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꽤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즐겁게, 평생, 자연스럽게 그리고 운동을 하는 이유가 강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삶을 보람차게 하는 것, 또 건강해지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해지는 걸 노리시고 또 건강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볼륨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볼륨을 소화하는 능력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느 역치 이상 올라가면 볼륨은 계속 올려야 되는데 거기서 볼륨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낮으면 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잠도 잘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스트레스 덜 받고 잘 쉬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운동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드린 말씀이고 혹시나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